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물질명이 발전해서 좋은 게 게임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아이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히 즐기시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게 일종의 게임같이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되는구나 오히려 되게 실감나게 이해가 더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라고 합니다. 갑자기 얘네들이 돈을 땡기려고 이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남는 건 없습니다. 항상 저희는 즐기자, 재밌게 하자는 주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짓을 멈추지 않고 할 것인 이유가 정말 요즘 누구나 어린애들도 다 게임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게임 쪽에 해박합니다. 조금만 이런 영적인 걸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아이템 다 얻고 경험치 올리고 다 레벨업도 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도 어렵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경전처럼. 글이 조금 남아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죠. 딱딱하게 느껴지지. 그 당시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그 누구나가 예수님이 산상수근 할 때 거기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고매한 철학자들이 모였을까요? 교수님들이 모였을까요? 그냥 그쵸. 시장에서 뭐 물건 사다가 온 거예요. 뭐 있나 보다 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시장통 갔다 어디 사람 모여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가보면 이제 녹용 팔고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일단 막 오세요 해가지고 막 뭔가 기특한 걸 좀 우리한테 주려나 보다 해서 가서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려운 얘기 하겠어요? 바로 가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막 지르시는 게 바로 접속하라는 건데 지금 천국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정신 차리면 바로 천국이고 마음 회개하면 바로 천국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집에 가서 한 10년은 회개해 보세요. 그때나 천국 갑니다. 지금 절에 가시면 견성하려고 왔습니다. 한번 가서 해 보세요. 야 내가 지금 40년째인데 지금 나도 안 됐는데 넌 내 뒤로 서. 나보다 빨리 하는 것도 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실걸요. 그렇죠? 내가 자기가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무도 게임을 못 해요. 이 영적인 게임. 영적인 필드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경험칙 쌓고 육바람이를 통해 레벨업 하고 거기서 여러분 자리, 여러분의 레벨도 올리고 남들도 레벨 올려주고 영적 레벨 올려주고 원불교에서는 진급이라고 합니다. 나도 진급하고 남도 진급시켜줘서 모두 낙원 세상 가세. 그게 또 원불교 이론이에요. 지상 낙원 접속이에요. 지상 낙원 원불교식으로. 지상 천국, 지상 정토 뭐라도 좋습니다. 거기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이름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라고 제가 땡기실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좀 진짜 오픈하나 보다 이런 기분 내려고 이렇게 저희 학당의 직원분이 멋지게 해 주신 거고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닥터 스튜덴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시면 인위해지신경이 써 있어요. 육바람일 신공입니다. 지금 육바람일을 가지고 육바람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육바람일이 참 좋은 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면 보시랑 사랑, 사랑이죠. 이쪽은 정이고 사랑, 정의, 예절, 성실, 유교 동목으로는요. 선정이 경계어 있음, 지혜고 불교가 이제 반야죠. 반야. 반야. 자, 사랑은 목기운입니다. 정의는요. 서늘한 금기운이에요. 그렇죠? 사랑, 인욕은 불기운이에요. 예절과 인욕은 불기운. 나무가 조화를 이뤄주는 여름기운이에요. 정지는 토기운, 성실하니까. 토가 안정적이죠. 선정도 토기운인데 이건 양토라고, 이건 음토라고 그래요. 이건 땅에서 부지런한 거고, 이거는 하느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 마음은 원래 성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반야는 지혜니까 물기운. 자, 보세요. 목기운은 양들을 적어볼게요. 목은 양입니다. 불은 양입니다. 토 중에 양토는 양입니다. 그렇죠? 물기운, 우리 태극사상이에요. 서늘한 금기운, 서늘한 물, 토 중에 음토 그러면 음토끼리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음이고 위로 치솟는 건 불입니다. 그럼 이게 육바람일이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체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육바람일로 여러분 마음을 무장하다는 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고 포용할 때 포용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땐 정확히 판단합니다. 밖으로 늘 성실하고 안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음과 양의 조화예요. 여러분은 남녀를 초월해서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다이세별이죠? 이게 뭘 상징하냐? 하늘과 땅이 조화로운 온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 같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온전한 인간. 음양의 조화를 이룬 온전한 인간. 우리 동양에서도 음양화평지인 음양이 조화를 이룬 사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의 인도만 따르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탐진치의 욕심을 따르면 계속해서 이 음양이 분열되죠. 조화가 깨지죠. 왜? 사랑해야 할 때 매정하고요. 매정해야 할 때 또 용서해줘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사회가 펼쳐집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사회. 사바세계. 반대로 반대로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민 안 하셔야 돼요.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 왜? 우리가 아무래도 양심보다는 욕심 손 더 들어줬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지옥고가 펼쳐지고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이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구나. 아실 수 있죠. 자, 헬조선인데 헤븐조선으로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RPG 게임 하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째, 참나에 접속해야 게임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나에 접속하셨나요? 참나 접속하면 이 게임, 이런 신공을 쓸 수 있다니까요. 육발하면 신공을 써가지고 레벨업 엄청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게 어디서 시작돼요? 선정이에요. 이 선정이 그렇게 귀합니다. 일단 하나님하고 접속을 해야 하나님의 이런 덕목들이 나를 통해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접속을 해야 되니까 게임 자체에 접속을 하시려면 여러분, 참나에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참나에 접속하시고 두 번째, 접속하신 다음에 자, 이거 홍의각당은 PC방이에요. 홍의 PC방이 왔다고 게임이 접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접속... 어, PC방 좋네. 막 이래도 게임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접속하시고 지금 절에 가 계신 분은 어떨까요? 절이라는 PC방에 가 계신 거예요. 성당은요. 성당 PC방이 계세요. 지금 지구 곳곳에 PC방들이 있죠. 접속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각 PC방에서. 막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접속자는 그 절에 하나하나 둘일 수도 있어요. 실제 접속자는. 누가 접속자죠? 깨어있는 사람. 참나 찾은 사람. 교회에서는요. 성령 만난 사람. 성령과 만나야 시작될 거 아니에요. 지상천국에 접속이 되고 그래야 무슨 플레이를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여러분 잘 숙지해서 삶에서 바로바로 활용하시면서 남도 이끌어주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 성인들이 얘기하신 게 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에 RPG 게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다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인 게 게임이 있잖아요. VR이 있으니까 여러분. 벚꽝도 얼마나 설명 어려워요. 이 팬이 여러분이라니까요. 모르겠다니까요. 둘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저래서 40년씩 이러고 있어도 답이 안 나와요. 이놈아 이게 뭐냐. 40년. 그만 좀 하십시오. 이제 지겹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알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당해질걸요. 오히려. 하다 하다 안 되면 당당해질 겁니다. 이게 왜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VR 껴보시면 바로 알아요. VR 껴보면요. 갑자기 내 눈앞에 북극상이 펼쳐지고 히말라야가 펼쳐지고 미국이 펼쳐져요. 제가 멀리 나가본 게 제주도가 최고인데요. 뉴욕을 가보고 싶어서 VR로 뉴욕 가봤어요. 타임스퀘어 앞을 지나다녀봤어요. 어질어질하긴 한데 이게 다녀온 것만큼 생생해요. 사실. 진짜 골목골목 다 들어가 주더라고요. 고마운 친구였어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골목골목을 다 이렇게 가게 안에도 들여다보면서 돌아다녀요. 죽이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럼 VR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사과먹어 하고 주면요. 갑자기 뭐가 불쑥. 내 세계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내 손에 뭘 지워줘요. 이게 깜짝 놀라실걸요. 여기에 빠져 계시다가 갑자기 밖에서 뭔 소리가 들리고 누가 만져지면 나타나지 않아야 할 촉감이 딱 느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데서 헛것 보시고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에서 거기 몰입하는 순간 내 법계가 거기가 돼요. 여기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자꾸 요즘 물질명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활용을 하셔서 영적인 것도 더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오늘 원불교 얘기가 좀 나오네요. 원불교의 모토가 물질이 개벽하니 자 이제 정신 개벽하자예요. 물질 개벽을 기다린 거예요. 물질이 개벽하니 이제 정신 개벽도 가능해졌다. 왜 그 전에는 소수의 이 게임 용어인데 길드들이 모여서 게임을 계속 하신 겁니다. 천국 개척을 소수들끼리 모여서 자 석가모니 교단 석가모니 길드죠. 모여서 500 아라한 정도 접속해서 하고 있는 500나한 경전에 보면 1250 아라한까지 나와요. 처음에 석가모니랑 석가모니 혼자 접속해 계셨어요. 제자들 가르치니까 다섯 명이 더 나오니까 경전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제 세상에 여섯 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었다. 여섯 명 플레이어가 가능해진 거예요. 접속 가능.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섯 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61명까지 나오니까 석가모니께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전도를 보냅니다. 접속자를 더 끌어와라. 너만 접속해 있지 말고 다른 사람도 접속시켜라 하고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처음도 자명하고 중간도 자명하고 끝도 자명한 얘기만 하고 다녀라. 각 동네 다니면서 접속을 시켜라. 그럼 그 말을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열반의 세계에 접속할 거다. 그러니까 다 용어만 달라요. 열반에 접속한다. 열반에 접속하시면 결국 뭘까요? 그냥 깨어 계신 거예요. 참나에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인도식으로 중동에서는 예수님이 중동식으로 서양은 서쿠라테스가 서양 철학 방식으로 서양 방식으로 동양은요. 공자, 노자, 장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자를 각각의 길드들이 막 뽑아낸 겁니다. 이해 되시죠? 왜 제가 지금 그랜드 오픈이라는 말 쓰는지 아세요? 그때는 문명이 찢어져 있고 물질명이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단일한 단일한 법계에서 접속하지 못한 거예요. 각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 속에서 접속이 온 거예요. 지금은요. 욕심꾼들이 잠 안 자고 돈 벌려고 하다가 지구가 문화가 통일됐어요. 하늘은 이렇게 욕심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욕심꾼들은요. 잠 안 자고 연구하고 물 흐르듯이 이익이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보살들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잠 안 자고 연구하고 자명한 쪽에 귀신같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좀 더 자명한 쪽 있죠? 거기 가 계세요. 여러분 진짜 자명한 사람은 막 이쪽에서 욕먹다가 욕먹다가 욕해가지고 막 자기 체면 때문에 따지는 사람이라 욕먹다가 어? 나를 욕하는 저 사람 말이 맞는데 그럼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욕입니다. 치욕인데 금방 인욕하고 거기 가 있어요. 왜 이쪽이 자명하니까 황당하겠죠? 시위대에서 막 이쪽 촛불 퇴극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가 있어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사람. 왜 거기 있냐? 여기가 더 자명한 것 같아. 그럼 보살이고. 근데 반대에 가 있어요. 너 왜 거기 있냐? 이쪽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욕심꾼인 거죠. 그러니까 쉽죠? 이 양 진영을 오가는데 막 이렇게 오가는데 서로 목적이 달라요. 오가는 목적이. 자명해서 갑니다. 보살. 이루어서 갑니다. 욕심꾼.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요. 크게 됩니다. 왜냐면 자만적으로 연구하고 자명한 쪽으로 욕심으로 흘러다니니까 뭔가 큰 거를 만들긴 해요. 악을 크게 지을지 선을 크게 지을지는 모르지만 뭔가는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잘 못 움직이다 보니까 늘 고만한 답이 나오는데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게임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물 흐르듯이 자명한 쪽으로. 그런데 물 흐르듯이 욕심만 추구하는 분들이 땅끝까지 막 십자가 세워놓고 욕심꾼들이죠. 남의 문명 파괴하고 무조건 십자가 꽂아 놓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 사실 예수님은 접속자를 늘리라고 그랬지 가서 교회만 지으라고 한 건 아니죠. PC방만 늘리면 뭐예요? 게임 유저가 많아야지 PC방만 드립다 늘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로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막 교회 PC방이 넘쳐 있고 전 세계가 또 욕심꾼들로 인해 자본가들로 인해 단일 시장화 돼 있어요. 이때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개발됐어요. 지금 전 지구가 같이 이거 MMORPG라고 합니다. 같이 접속해서 즐길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이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이때를 예전 어른들이 개벽대라고 한 거예요. 이때 지상천국 온다. 개벽 온다. 한 거를 제가 재밌게 그냥 좀 즐기실 수 있게 표현할 뿐이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 지구인들이 동시 접속해서 게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됐다. 지금 저희 유튜브 하나만 해도 구독자가 5만 8천인데 실제 보시는 분들은 고박이 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0%가 안 돼요. 저희 구독하고 보시는 분이. 유튜브에는 그 정보 다 나옵니다. 지금 10만 이상이 듣고 계세요. 그럼 지금 동시 접속해서 이런 강의를 하루에 동시 접속해서 막 이렇게 듣는 분들도 엄청날 겁니다. 제가 별가 볼 때 하루 통계 하루에 3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월드컵 경기장 하나 채울만한 수들이 하루에 제 강의를 좀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전 성인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좋아요. 타락한 시대니까 뭐가 좋다고 하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에 있어서는 좋은 시대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타락은 타락대로 하고 있지만 희망의 싹도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시대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상천국을 확장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 때는 아무리 성인들이 오셔도 못하던 일이 우리한테서는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질 거다. 더 좋아질 때가 분명히 올 거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요. 접속시키면. 그래서 제가 그랜드 오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이거는 뭐가 이거냐. 지상천국에 접속해서 하나님 자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 나아진 건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나 깨달으셔야 돼요. 알아안들식으로 말하면 열반 얻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유교식으로 말하면 인의의 본성 깨달아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단 조건이 좋아진 게 지금 여기서 좋은 얘기를 나누면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도 있는 시대예요. 소수 몇 명한테만 설명하고 그게 전달이 안 되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그 동네 어부들 붙잡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어부들이나 알아듣죠. 그 얘기를 또 어부가 남한테 전한다고 또 그 맛이 안 나요. 요즘 같으면 동영상 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예수님 동영상 떠돌면 성경도 안 보실걸요. 동영상 보느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시대가 좋아졌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고 부처님이 지금 태어나셨다면 경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렇죠. 더구나 요즘 하나 더 있어요. 변수가. 이어폰처럼 꽂으면 통역되는 기계가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조금만 있으면 이게 아주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집니다. 거기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이제야말로 성현들의 한을 풀어들 때가 왔다. 그랜드 오픈하자. 제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예전 어른들의 한을 풀어들인다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참나에 접속하면 게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역대 모든 예전에는 한 문명 안에서 그 문명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이 됐습니다. 인도인들은 죽어라 열반만 들겠다 그래요. 해탈하겠대요. 이 세상이 안 오겠대요. 그럼 석가모니. 여러분 거기 파견된 여러분 보살이시라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보내줄게 라고 해야죠. 보살도의 철칙이 이겁니다. 중생들의 마음에 순응하라. 교사의 철칙입니다. 눈높이 교육. 인도인들은 모두 열반을 원해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줘야 돼요? 열반에 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접속시켜버려요. 지상 정토에 접속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다 천국 가겠대요. 가게 해줄게 하고 접속시켜요. 동양쪽은요. 양심을 지켜야죠. 양심을 지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양심 지킵시다. 접속시킵니다. 서양차락은요. 로고스를 꿰뚫어보고 싶어. 이성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럼 이성을 개발하려면 깨워서 해야죠. 해가지고 우리 내면의 신성. 다이몬의 소리 들어야죠.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또 접속시킨 겁니다. 내면의 신성을 만나자. 양심을 만나자. 내면에서 천국을 찾자. 내면에서 열반을 찾자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각각의 길드가 예전에 중세 때 우리 동업자들 조합이에요. 그걸 지금 게임 용어로 길드라고 해서 여러분 게임 들어가시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 길드에 오세요. 막 해가지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좀 높은 레벨의 길드 마스터가 여러분을 인솔해 줍니다. 지금 공부하겠다고 여러분 돌아다니시는 게 어느 종교를 가서 내가 접속할까 하는 게 길드 찾는 거예요. 절에 가서 잘되면 절에 가시고 교회 가서 잘되면 교회 가시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길드 고르시는 거예요. 갔더니 길드가 망할 길드예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얘가 이상해요. 소시오예요. 가서 보니까 빨리 나오셔야죠. 그렇죠? 차라리 홀로가 낫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면 이 제대로 된 길드 마스터가 있는 곳은 거기 가면 접속자들이 어마어마하고 레벨업이 잘 되고 서로 도와서 레벨업 시켜주고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익 PC방이기도 하고 홍익 길드기도 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아이템 막 가끔씩 아이템 막 뿌립니다. 저희가 받아가세요. 자, 두 번째 게임 공간에 대해서 의문 내실 수 있는데 지상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영계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계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여기 지상에 계신 것 같으세요? 지상에 접속해 계신 거지. 여러분 영혼은 육신이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 영혼은 육신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계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만 보지. 여러분 가족 찬찬히 들여다 보세요. 가족이 떠들고 있을 때. 내가 보고 만져지고 하는 건 뭐예요? 저 흙덩어리예요. 죽으면 묻어야 되는 흙덩어리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만져봐도 흙덩어리고 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 게임 캐릭터를 통해서 뭐가 얘기하고 있을까? 사람의 영혼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매개로 영혼과 만납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미 영계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사실은 접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접속해 있는 거예요. 게임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사바세계에서 고초를 겪고 살고 계신 게 일종의 사실 게임이에요. 이미 영혼의 세계에 살면서 여러분 영성의 레벨을 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의 게임이 아니라 깨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날 만나시면 여러분이 상황이 보여요. 내가 게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확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물질 세계로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로 보여요. 이게 지금 게임 공간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상이 그대로 게임 공간이 됩니다. 이 지상이 그대로 정토로 화하고 지상이 그대로 천국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학당에 오시면 뭐예요?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각성 하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천국이 아니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나의 참나의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인데 지금 VR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그대로 사실은 지상 천국이었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다 그러니까 이미 극락에 와 있고 천국에 와 있어요. 자각을 못 해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각하는 사람. 이곳이구나 라고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공간은 지금 여기 마음의 세계밖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세계밖에 게임할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사바세계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 다 영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좋다 싫다 다 영혼의 작용입니다. 생각감정 오감이 다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생각감정 오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세상 가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대로 이 세계가 정토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음의 세계가 바로 게임의 공간이니 참나랑 접속을 해가지고요.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고 현상계가 정토와 천국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상천국, 지상정토에서 제대로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일종의 이건 법공이죠. 저희 홍범 14조로 치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가 하는 그거를 좀 아셔야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공만 깨달은 도인, 참나만 깨달아서는 이 플레이가 자유롭지 못하고요. 참나만 깨달은 분들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아공만 깨달은 분들은 자꾸 게임을 안 하고 자꾸 숲에 가 있으려고 그래요. 숲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플레이가 불가능하죠. 이 세계가 어디 가도 다 정토고 천국인 줄 알아야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장 통해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공이 중요하다. 일체가 참나 작용이지라고 꿰뚫어보는 분은 훨씬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런데 아공 차원. 이 세속에서부터 도피해야 된다. 참나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되게 입지가 축소되죠. 자유로운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근데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육바라밀로 여러분의 탐진치 3독을 다스리고 원래 게임은 괴물 잡으러 다니죠. 괴물 잡지 말고 여러분의 3독을 잡으세요. 탐진치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바로 잡으면 자리의 경험치,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일정량 이상 경험치가 쌓이면 여러분 레벨업이 됩니다. 신사에서 문사로, 학사로 이렇게. 사실 학당에서 신사들이잖아요. 이거 배지 있죠? 신사배지. 여기 여러분 게임 접속됐을 때 축하한다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 개설되고 캐릭터 생겼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언제 드리는지 아세요? 학당에서? 참나 접속 가능할 때. 이게 게임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참나 이제 접속 가능해지셨습니다. 열심히 게임 하세요. 아이디 나왔으니까 캐릭터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고요. 이제 자리의 경험치만 하면 안 되고 이타의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접속자를 접속시키고 이미 접속한 다른 분들, 동료들을 도와서 더 레벨업하게 도와주는 게 여러분 이타의 경험치가 올라가서 또 여러분의 레벨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게임 머니는 공덕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공덕을 많이 쌓으시면 그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쌓이면 가끔씩 쿠폰도 날라오고 마일리지도 쌓여서 여러분 뜻밖의 행운들이 자꾸 와요. 이해 되시죠? 이 영적 캐릭터 키우는 게 엄청납니다. 자 난 리니지가 좋아 뭐 무슨 게임이 좋아 자기는 막 추링 입고 헐벗고 다니면서 그 게임 캐릭터는 황금 갑옷 입고 다녀요. 나는 굼더라도 얘는 빛나게 하자. 그 마인드로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가진 것도 없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캐릭터는요. 무럭무럭 육바라밀의 아이템을 장착하고 자라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단전옷까지 주면요. 여러분 캐릭터에 옷 하나 입혀줍니다. 황금 갑옷 입혀줄 수 있어요. 불교에서 금강신이라고 하죠. 다이아 옷 하나 입혀줄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흰 옷 입혀준다고 그러죠. 부활의 상징인 흰 옷 입혀줄 수 있어요. 단전옷 통해서 그것도 아이템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당은 자 여러분 학당에 오셔서 게임 즐기는데 지금 최고 아닙니까? 끊기지 않는 최고 사양의 PC방 홍익 PC방에 오셔서 홍익 길드 기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접속할 때 무슨 길드다 이러고 다녀요. 나는 홍익 길드다 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게임 매뉴얼 상세 분석 제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카르마의 경영에 6가지 원칙 나와요. 그게 게임 매뉴얼이니까 사서 꼭 보시고 바로 육바람일을 현장에서 삶에서 적용하는 비법만 써 놓은 겁니다. 유튜브 강의 중에 육바람일 강의 다 모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다듬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거 꼭 실전 공략집이니까 사서 보시고 레벨업 하세요.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키운 영적 보신은 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캐릭터죠. 여러분 육신은 보통 색신이라고 하는데 보신도 색신 중에 들어가요. 색신 중에 화신이 있고 보신이 있어요. 화신은 오염된 몸을 말해요. 지금 물질의 몸. 보신은 청정한 몸을 보신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설적인 게이머예요. 사도 바울은 몸은 로마 시민이죠. 화신은. 자기 보시는요. 영적인 캐릭터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고 겉사람은 날로 패퇴해져야 한다. 속사람 날로 키운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캐릭터를 계속 키워가는 황금 갑옷 입히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원하는 게 계속 레벨업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때 부활체. 영적인 몸 입고 부활의 세계. 천국의 세계. 더 높은 천국의 세계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왠지 성인들이 하셨던 일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랜드 오픈을 당당히 외치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해놓은 게 지금 다 남아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는 문명이 찢어져 있다 보니까 각 길드, 각 길드들이 사실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서로를 저주합니다. 저 불교 저것들은 사탄인데 아무리 봐도 쟤들은 천국 절대 못 갈 거야. 그렇게 해봤자 결국 필드에서 서로 마주치면 민망할 겁니다. 저기 막 머리 없는 분 뛰어다니면요. 게임? 왜 제가 왜? 내 필드에 왜 제가 뛰고 있지? 얘 길드가 다른 거지. 게임의 장이 다른 건 아니에요. 저쪽도 견성에 있으면 머리에 와이파이 떠서 뛰어다닐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 부질없는 짓이고 딱 보셔야 돼요. 아,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지금 육바람이 황금률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업 해야겠구나 이 생각만 하셔야지 쓸때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캐릭터 이 보신을 키우시면 리니지 캐릭터 아무리 키우셔도 리니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대표적이라 지금 리니지가 떠올라서 그럽니다. 다양한 지금 수많은 게임들이 있죠. 거기 캐릭터 아무리 키우셔도 여러분 죽을 때 못 갖고 갑니다. 이 영적인 캐릭터는 어때요? 죽을 때 이 육신에서 접속만 끊어지지 영적인 캐릭터가 여러분의 본체에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게 본체에요. 여러분 이게 허물이고 그게 본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극락정토에서 저기 지상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접속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바세계에 접속하는 거를? 저기 물질계. 사바세계 중에 이 물질계에 접속하는 거를 윤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계속 접속해야죠. 게임을 하려면. 끝없는 윤회. 그게 끝없는 접속입니다. 그래서 레벨업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무럭무럭 여러분의 영적인 캐릭터를 키워가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의 실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윤회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윤회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다시 오마 막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회론이 없으니까. 윤회를 통해 성장시킨다는 개념이 약하다고요. 유대교 중에도 밀교계통인 칼발라에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현교라고 하죠. 드러난 종교인 유대교에서는 윤회를 통해 성장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윤회를 통해 성장한다는 걸 말 못하고 뭐라고 해요? 내 말을 아무튼 최선을 다해 따르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반드시 심판의 나라도 도와줄게. 사실은 윤회론이 있다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키워나가라고 했겠죠. 키워나가. 심판의 날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계속 키워나가. 우리는 같은 천국에서 지금 같이 게임하고 있고 그 지상 천국의 리더가 나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도와줄 테니까 성령만 받으면 성부, 성자 세트로 나가니까 우리가 가서 다 도와줄 테니까요 부지런히 게임할 생각만 해 영성 높일 생각만 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와서 또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윤회론이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게임해 본 입장에서 석가모니도 열반에 들어서 끝날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게임해 본 입장에서는 그게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가야죠. 이제 게임 시작해서 뭘 열반에 들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나온 겁니다. 석가모니 말씀은 너무 인도인들을 좋으라고 맞춰서 하신 얘기 같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끝없이 윤회하면서 영원히 성장해 가는 것 같다. 또 내가 성장한 만큼 내가 말래비돼도 내가 도와줘야 할 수많은 또 다른 중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게임에서 끝날 수가 있느냐 끝없이 나아갈 뿐이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불교의, 대승불교의 이런 세계관이 같아지면서 공통의 존재들인데 이쪽이 아미타불, 이쪽이 예수님인데요. 아미타불 이름이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여러분 석굴암에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 같으세요? 딱 이러고 석굴암이니까 석굴하니까 석가모니인가? 왠지 느낌상 석굴하니까 석가 아니요 돌석자 석굴암이랑 석가모니 석가는 다릅니다. 거기에 계신 분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게 일제 때요. 고치고 했잖아요. 그 전에 원래 남아있던 굴 이름이 미타굴이에요. 미타굴 미타굴 그리고 지금도 편액이 남아있는데 그 수강전 무량수 무량광의 줄임말이면 수강전 수강전 지금 월정사 같은 데 가면 수강전에 아미타불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석굴암에 거기 계신 분도 아미타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미타불을 엄청 숭배했어요. 의상대사도 아미타불 그 화엄종의 본산이 저기 부석사인데 옛날 화엄종의 본산이 부석사에 누구 모셨죠? 무량수전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의 대행자예요. 우주의 게임 자 게임으로 비교해 볼게요. 화엄경에서도 제가 했던 강의입니다. 이거는 게임 관리자가 있어요. 원래 게임 밖에서 관리하는 자가 비로자나불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실제 그 게임 안에서 말랩은 누구예요? 최고의 게이머 최종 마스터 불교는 아미타불이에요. 이쪽은요. 예스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사실은 관리자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세계 안에서 여러분 게임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게임 할 때 성은 원래 관리자가 관리하는데요. 어떤 길드가 성을 공략해서 성을 차지하면요. 이 성에 대해서 관리권을 행사합니다. 그 성주가 만약 이 우주가 있어요. 원래 정토가 있고 천국이 있었어요. 인간 중에 제일 영성이 높은 인간이 그 자리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 대신해서 우주를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관리 대행자가 되고 최종 마스터죠. 그런 분들이 각 종교별로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환인, 환웅 그랬어요. 그래서 환웅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중생들이 게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환웅이 지구 내려왔더니 우리나라 내려왔더니 어땠어요 상황이? 곰, 호랑이 수준이었어요. 얘네들은 접속도 안 되고 그래서 접속시켜주고 신시를 열어줬죠. 신의 마을을 열어줬다는 게 왜요? 또 홍익 길드 하나를 열어준 거예요. 신시 길드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 백날 해도 짐승이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깨어서 살아 하고 열어준 겁니다. 네 이전에는 문명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제한적으로 그 문명, 그 문명 밖에 못 봤어요. 지금은요. 큰 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오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몰라 하세요. 아까 멘토님한테 다 들었죠? 접속하는 법. 아공. 몰라 하면 아공입니다. 몰라. 참나 모른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게 아공 상태입니다. 벚꽝. 여기가 정토 아니라고만 하지 마세요. 천국 아니라고만 하지 마세요. 느낌 좀 다르죠? 자 이제 플레이 가능합니다. 하세요. 뭘 하실 거예요? 육바람일 하셔야죠. 구공. 육바람일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장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접속하는 법 가르쳐 드리고 제가 접속 됐나요? 네 접속 됐어요. 머리 뒤쪽 약간 윙 할 겁니다. 접속하시면. 실제로. 신기하죠? 인체가 원래 그러라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윙 해요. 접속 됐을 때 매뉴얼 숙제 하시고 이대로만 하세요. 게임을. 다른 짓 하지 마시고 과거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죠? 이렇게 살아가시면 무조건 경험치 올라가고 무조건 레벨업 돼서 이 인류가 승격됩니다. 차원이 올라갑니다. 지구에. 이 방법 외에는요. 별짓을 다 해봤자 고등 침팬지답게 꼼수 부리다가 욕심꾼들한테 먹히는 구조로 끝납니다. 결국 강자한테 착취 당하고 끝납니다. 약육강식으로 끝납니다. 그게 고등 침팬지다운 거거든요. 동물 중에 최상위 포식자 고등 침팬지다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법이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범부에서 성자로 거듭나는 법이 있어요. 접속하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님께서 처음 그 알아안들 후보자들 모아서 가르칠 때 도를 논하다가 딱 처음 열반에 접속한 사람한테 뭐라고 칭찬해 주냐면 그 수다원가라고 해서 학당에서는 7, 8급 밖에 안 돼요. 그분들한테 당신들 이제 범부에서 벗어나서 성자가 성자의 무리에 들어왔습니다. 해서 입류과예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성자가 온전하진 않지만 일단 접속됐습니다를 들어올 입자, 흐를 유자에서 이 성인들의 흐름에 들어왔다 해서 입류과. 재밌죠?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접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때 1250 아라한까지 경전에 나와요. 1250명이 숲에서 접속하고 있으면 장관이겠죠. 플레이하는 겁니다. 플레이할 때 거기도 석가모니 가르치는 뭡니까? 아공, 거기는 아공 위주예요. 아공 위주입니다. 벗공도 안 가르쳤어요, 석가모니. 왜냐하면 벗공으로 들어가면 철학적인 논변을 막 서로 할까봐 석가모니는 고통 클리닉에 초점을 뒀어요. 마음 괴롭지 않고 열반에 들어있는 인도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딱 거기까지만 들어가게 하고 벗공으로 가면 이제 철학적 주제를 연구하게 돼요. 벗공을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왜냐? 당시에 인도인들이 아트만이니 뭐니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늘 토론하다가 망하고 있어서 석가모니가 투입됐기 때문에 철학적인 토론을 막아버렸어요. 일체 못하게. 영혼의 세계, 아트만의 세계. 지금 불교는 아트만 반대한 거 아닌가요? 반대했다기보다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못하게 했어요. 아트만이니 뭐니, 참나니 뭐니 떠들지 마라. 그냥 몰라 괜찮아 하고 일체가 무상고 무활한 것만 보고 있어라. 그럼 접속 가능하다. 그럼 접속만 시켜준 거예요 게임에. 벗공도 논의를 못하게 하고 그런데 구공 중에 뺄 수 없는 게 있어요. 벗공 구공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고 사랑하라죠. 그건 강조했습니다. 자비는 자비 안 가르쳐 주면 소시오패스가 되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당시 이 사람들을 정토에 접속시켰는지 아시겠어요? 참나 대신에 열반을 넣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열반에 접속시켜주고 철학적인 탐구는 못하게 하고 폐해가 워낙 많아서 당시 힌두교에서 못하게 하고 사실 해야 되지만 일단 너가 열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게 중요하다. 이쪽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 다음에 대신에 그렇게 하면 나의 행복만 아는 소시오가 나올까봐 자비를 계속 강조시켰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비염을 하게 시키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겠다. 모두가 행복해자라 계속. 인도에서 대승이 못 나오고 소승불교가 나온 이유가 석가모니 당시의 방편이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어떤 처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요즘 인도에서 나오는 다큐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인도인들 중에 이 성자들이 여러분 인도가 영성이 강한 나라 같죠? 거기 가면 막 도인들을 막 만날까요? 아니면 사기꾼들을 엄청 만날까요? 딱 깨놓고 지금 서로 가지마라 그러죠? 살해당한다 가지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가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나를 와서 죽일 것 같은 왜 그런 위험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인도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폭행과 사례 보면 뭐 저것들이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거 맞나라고 의심까지 되죠. 그 영성 강하다는 나라가 왜 그럴까요?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인도를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해 봤어요. 인도에 억화심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 선생님, 봉호 선생님은 항상 중국 인도와 함께 가라 그랬어요.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연구를 했더니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인도에서 출가를 해서 성자가 되잖아요. 뭐 아주 제대로 된 성자 아니더라도 도를 닦기 위해 출가해서 사문이 되고 또 성자가 되고 하잖아요. 마인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출가하면서 진짜 세속인들을 진짜 버리더라고요. 세속 사람들은 흥하건 마하건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착취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석가모님께서 했던 그 가르침에 당시 석가모님께서 왜 그 힌두교가 횡행할 때 뭘 문제라고 생각해서 왜 와서 이렇게 지도하셨을까를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석가모님께서는 당시 출가자들이 자기 하나 해탈 밖에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이 세속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계율도 안 지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인도 성자를 마약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생들을 우습게 봐요. 나는 그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봐요. 어떤 도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고 충격 받았어요. 전혀 다른 관점. 우리가 글로만 읽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그 글을 읽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생생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삶을 보여주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르게 보고 있구나. 출가할 때 진짜 중생들로부터 선을 그어버리는구나.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라는 자부심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인이. 더 중생을 나처럼 여겨야지. 이것부터가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보고 있었다는 걸 봤어요. 석가모님께서 당시 힌두교에 반대하고 철학적 논쟁을 못 하게 하고 무조건 고통을 버리게 하고 열반에 이르게 한 다음에 자비만 계속 가르친 것이 그 당시 최선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석가모님이 왜 대승을 못 가르치셨나요? 하니까 법화경에서 변명을 하죠. 내가 그때 대승을 가르쳤으면 이건 후대 경전입니다. 법화경은. 내가 그때 대승을 가르쳤으면 너네 미쳐버렸을 거야라고 합니다. 절대 너네 못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니까 대승할 여건이 너무 아니었다가 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석가모님 불교가 한 500년 깔리고 나니까 자비의 사상이 그렇게 깔리고 나니까 그때 가서 대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서로 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님이 틈만 나면 석가모님이 비판하던데 또 시작이구나 하지 마시고 이해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때 그렇게 밖에 안 됐을까. 왜 대승적 가르침이 안 나왔을까. 자유로운 육바람일의 플레이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왜 사람들을 숲에 가둬놨을까. 가둬놀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가둬놔야 겨우 정신 차리는 어떤 당시 시대적 처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해 되시죠. 이런 생각 한다면 지금 와서 또 소승불교 저기 초기불교 상자불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식 플레이 해가지고 석가모님 의도도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유롭게 이 세상을 참나의 작용으로 열반의 작용으로 성령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하고 수작하면서 황금류를 실천하고 육바람일을 실천하세요. 또 숲에 가서 나 혼자의 열반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는 부득이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해 되시죠. 자 이제 게임 잘하실 수 있죠. 영적인 캐릭터 키우시고 이거 뭐 오픈 해가지고 저것이 드디어 이제 막 마각을 드러내고 그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늘 하던 얘기를 색다른 포장지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자녀분과 게임 얘기 나누다가 함께 도인이 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풍경이 가정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게임 얘기도 좀 물어보시고 하면서 나도 사실 게임 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게임 정보를 듣다가 여러분 영성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절이니 교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어느 PC방 접속 잘 되는데 가시고 길드도 어디 길드에 막 의리상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레벨업 잘 되시는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뭐가 도다는 것만 확실히 하시면 여러분 다 모두 다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 영성을 끌어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높아져야지 남들만 높아서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높아야 그 부처님이 계셔도 그 말이라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라마나 마하리시가 인도의 최근에 가장 유명한 성자인데 이렇게 앉아계시면 주변이 화평하고 다 깨어있었다. 근처만 가면 다 접속됐다. 소도 접속돼서 옆에 앉아있다. 한참 있다 가더라. 이런게 아름다운 풍경인데 리얼은 그 옆에 부채질하는 사람은 남들 지옥이었다. 그랬어. 다 깨닫는데 자기만 못 깨닫고 부채질 마을이 부채질하고 제일 가까이인데 못 깨닫고 있는 자신이 제일 괴로웠어. 그 시자의 증언입니다. 난 진짜 죽을 맛이없다. 석가모니 제조 중에 아나는 죽은 맛입니다. 죽은. 아나는 그쵸? 석가모니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충격적이죠. 그럼 남들 다 깨닫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아라한 되겠구나 아라한 돼요. 그래 너도 되겠지 돼요. 나는 안 돼요. 죽겠죠. 그래서 그 경전 결집하는데도 아직 아라한이 아니라서 그 못 들어왔어요. 마가섭이 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라한 들만 모이는 거라고 여기 접속하시는 사람들만 모여서 경전 모으는 거지. 그런데 석가모니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아나는인데 안타깝지 않나요? 아나는인데 못 들어가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밤새 깨워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모르겠다고 마음 비우고 에이 몰라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데 몰라 하고 몰라 하고 딱 눌렀는데 베개에 머리가 닿을 때 접속됐대요.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499 아라한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극적이라 싫어하라고 꼭 생각 안 하셔도 돼요. 499 그런데 메시지는 있죠. 499명이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599명이 모여서 경전 결집했다 하는 이게 전승이 내려와요. 불교안의 이야기가 전하는 바가 있죠. 석가모니 이게 사촌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상이 있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에 뭔가 가진 게 많으면 몰라가 잘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다른 질문 제가 다 못 받아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랜드 오픈 선포식을 좀 하려고요. 글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일석삼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랜드 오픈 맛내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현장감 있게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이 당시 이래서 산상순 서두에 여덟 가지 축복을 내렸구나 또 실감나게 이해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게임에 더 잘 접속이 되시면 일석삼조죠. 저는 항상 세 가지는 이득이 있어요. 움직입니다. 말합니다. 자 팔복을 한번 제가 약간 의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욕심의 만족보다는 양심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접속하세요 지금. 세상의 부조리에 애통해하는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지상천국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온화한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의의 굶주린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푼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한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박해받은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양심의 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양심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빛은 또 높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양심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랜드 오픈 기념입니다. 저는 이거 마태복음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살짝 맛만 제가 넣어서 마태복음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사람들한테 선포했을 때 이제 천국 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천국 왔어요. 왜? 본인은 이미 천국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니까 빨리 접속하세요.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밀리고 얻은 것도 없지만 여러분이 양심만 지키고 계셨다면 천국은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접속하셔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더 큰 사람들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의 것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키우세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변론에서요. 아테네에서 사형 판결 당하게 생긴 처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테네에서 물질, 몸뚱이, 외적인 것만 치중하는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의 영혼을 진선미하게 만들어라 했던 것 밖에 없다. 이게 신의 명령이었고 아테네의 등에가 돼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늘 깨어나게 하면서 아테네인들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라는 거 이게 신의 명령이었고 이게 내가 신에 대한 봉사였고 아테네를 위해서 내가 했던 봉사보다 더 위대했던 봉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면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성인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막 그러지 마시고 즐겁게 접속해서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족들이랑 TV보다 놀다가 이래요. 접속이나 해볼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게임 중독자면요. 해요 그냥. 밥 먹다가도 접속하고. 접속해서 밥을 먹어보세요. 접속해서 TV를 보세요. 그럼 맛이 또 다르죠. 여기가 정토가 되고 여기가 천국이 돼요. 영적 캐릭터나 키워볼까? 육바람 일이나 더 해볼까? 가족들한테 덕담도 나눠주고. 괜히 오버하다가 이제 포인트 읽습니다. 자명할 때 움직이세요. 자명한 말하고 자명하게. 자명한 곳으로 계속 움직이시면 오늘 좀 너무 무리했나 좀 쉬자. 좀 쉬었다가 접속도 해볼까? 무리한 과도한 게임은 광랩을 부릅니다. 레벨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접속하시고 다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막 무리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럽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무실 때 누군가 접속해 있다는 것만 아세요? 자다가도 접속이 되죠. 자다가 접속이나 하고 잘까? 깨워서 주무실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주무시면요. 깨워서 주무시면, 접속된 채로 주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자주 겪는. 저도 그냥 차라리 잘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 잠들잖아요. 그럼 접속이 돼버려가지고 잠든 새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평소보다 더 생생하게 있어요. 그런데 코까지 걸고 잡니다. 그래서 일어나도 나는 그대로 있어요. 잔 적이 없어요. 기억이 끊긴 적이 없다고요. 기억이 끊기면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무기공. 기억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집니다.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안 끊긴 거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짓도 가능합니다. 재밌죠. 이렇게 접속에 있다가 꿈이 펼쳐지면 꿈에서 또 게임을 합니다. 꿈이 꿈인 줄 알고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인간 정신한테 원래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 영화 불교에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 얻으시려면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황금 갑옷 입은 게임머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아이템 얻게 되는데 그거는 몸의 차크랄 다 열어야 얻습니다. 몸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걸 다 여시면 여러분 다 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영혼이 몸을 입게 돼요. 그 몸이 이제 의성신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고 의성신 기독교에서 부활체 그럽니다. 사도바울도 그거 얻길 원했어요. 그 아이템 꼭 갖고 싶다. 늘 하늘이 이 썩어서 죽어 없어지는 몸 말고 썩지 않는 몸을 나한테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옷 입고 천국 가서 진짜 제대로 천국 가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지고 싶다. 이런 게 바울의 원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예전 어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니란 걸 알았던 거예요. 포켓몬처럼요. 여러분 이 비유가 되게 저열하죠 오늘. 포켓몬처럼 인간이 최종 진화 형태가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예전 어른들은 아직 인간은 애벌레 단계라고 본 거예요. 나비가 될 수 있다. 우화등선이 뭡니까? 애벌레가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우화등선 금선 탈각 금선이 맵입니다. 금선이 허물 벗고 날아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 육신을 요즘 애벌레 단계라고 봤습니다. 예전 도인들은. 동서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썩는 몸 말고 썩는 몸을 허물 벗고 썩지 않는 몸을 알곡을 얻어서 천국에 제대로 올라가요. 그때는 천국에 통치권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게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이고 기독교에서는 부활체고 석가모님께서 말씀하신 의성신입니다. 설명이 똑같아요. 초기불경 3은 과경에 보시면 의성신 만드는 얘기를 석가모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을 벗고 내 본체가 나오는데 이게 의성신이 뱀이요. 내 육신이 허물이다.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데 내 몸이 칼집이요. 칼의 본체는 의성신이다. 이 육신보다 훨씬 더 감각기관이 뛰어난 몸이다. 그 몸이. 이게 의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활체는요. 썩 바울이 말합니다. 썩는 이 몸을 씨앗이라고 봐서 이 씨앗이 죽어야 알곡을 얻는다. 그 알곡은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어울리는 영원한 몸이다. 영원한 몸을 불교에서는 금강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몸. 같은 말이에요. 동양의 신선사상. 매미 허물 벗듯이 납이 허물 벗듯이 허물 벗고 우화 등선해야 된다. 자. 참나만 깨달아도 천국에 접속이 됩니다. 그럼 천국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육바람일까지 자라면 레벨업이 돼서 천국에 시민권이 나옵니다. 거기서 방금 말한 부활체까지 얻으면 천국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다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거를 제가 실감나게 요즘식으로 이해되게 여러분 막 게임하고 덜하자는데 누가 황금 갑옷 입고 다니면 부럽지 않을까요? 어서 났어요. 그러면 마침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황금 갑옷 입고 다니세요. 말랩이에요. 저 갑옷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쏜다는 건 사실 이거다 하면서 용어 비결을 여러분 쏜다는 게 꼭 아이템 바로 주는 게 쏘는 게 아닙니다. 저쪽 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가르쳐 주는 게 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책 광고까지 지금 같이 했습니다. 저도 남는 게 있어야죠. 재밌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게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거 달라 하고 추접스럽잖아요. 아이템 달라고 하는 게 그거 말랩인데 많을 텐데 하나 주세요. 퇴식 좀 하나 주세요. 막 이러지 마시고 법을 들으세요. 그래서 보살들의 최고 보시가 법보시인 거예요. 매뉴얼 가르쳐 주기. 저쪽 가면 뭐 있어요. 이게 최고 귀한 겁니다. 여기 와서 같이 게임 즐기시고 그 체험담 공유하시고 서로 레벨업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레벨업에도 그게 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화가 확장돼서 저는 지구촌 전체가 함께 접속해서 즐기는 그게 진짜 MMORPG입니다. 대규모로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 이 지구는 이미 다른 차원이 갑니다. 영화 스티븐 스피르버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 그거 보면요. 레디 플레이어 원 온 지구가 다 VR 끼고 있어요. 이제 이 지상의 세계가 어디가 중요해요? 사이버 세계가 중요해져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문명은. 여러분 VR이 더 잘 나오고 옷까지 입으면 VR 안에서 느끼는 걸 다 느껴요. 그런 시대가 오면 다들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 그래서 그 세계가 그거 보시면 그 세계에 막 다른 길드들도 있고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 관리자가 비로잔합으로 해당되는 관리자가 오아시스라는 그게 극락 정토죠. 게임 만들어 놓고 이스터에 그 세 개를 숨겨놓는다. 어떤 퀴즈를 내놔요. 이거 맞추는 자가 이 게임 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아미타불을 뽑는 거예요. 비로잔합이. 레디 플레이어 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큰 길드들이 조직적으로 돈 투자해서 덤벼요. 근데 꼬맹이 하나가 소수의 그 길원들 데리고 가서 풀어서 최종 마스터가 되버립니다.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게임 쉬어라. 막 이렇게 룰을 정해요.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사이버 세계로 묘사되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라고 보시면 제 얘기 들으시고 아 예수님도 저렇게 고생해서 저 자리까지 가셨겠구나 도 아실 거예요. 어제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아미타불이 극락 정토 열고 우주의 관리자 대행이 될 때까지 무리한 겁을 육바람일만 하면서 다녔다고 나와요. 어떤 게임에 이 내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육바람일 하면서 남도 육바람일하게 도와주면서 무리한 겁을 접속하셨대요. 무리한 겁 윤회해서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어제 회원분 한 분이 카톡에 올려주셨대요. 제 게임 얘기하니까 어느 PC방에 써있는 말이에요. 말랩은 1%의 아이템 개발과 99%의 밤샘으로 이루어진다. 수 없는 접속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왜 이 얘기 드렸냐면 기독교인들은 유뇌론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불교인은 기독교로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 지상에서 정토를 만들겠다는 적극성을 배워야 돼요. 불교인들은 지금 다 정토사상이 있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죽은 뒤에 나만 가겠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빕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제발 자리 하나 티어 하나만 내서 저 좀 그 연꽃 하나에 저 하나만 됩니다. 이게 좀 쪼잔하죠. 마인드가 기독교에서 배우세요. 통 크게 그냥 여기다 정토를 열어버리겠다는 발상 이건 배우세요. 땅끝까지 전도하라 이거 배우세요. 기독교 분들은 유뇌론 배우세요. 그러니까 유뇌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의 주인이 돼서 등장해요. 갑자기 가수저에요. 가수저 뭐 금수저도 못 따라가요. 그냥 갑자기 천국의 주인이에요. 전에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안 좋아요. 왜냐? 아니 이 게임에 말랩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게임에서 말랩 됐대? 가수저야. 그냥 안 졌대. 존경스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아미타불처럼 예수님이 아미타불이랑 저는 같이 보니까 무량한 겁을 닦아가지고 무량한 세월을 접속해서 말랩까지 갔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나만 가도 여러분 무릎 딱 꿇어요. 말랩이시여 뭔가 법보시 하나 내려주세요. 그 자리까지 간 그 고초를 아니까 자기도 게임 해봐서 아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그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소리에요. 예수님 막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가수자인데 그냥 나 원래 예수였는데 나 원래 말랩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정신 차리시고 유대인들이 윤회론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얘기를 못 해 준 거예요. 인도는 다 열반만 들겠다니까 계속 게임 접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부처님은 못 해 준 거예요. 그 차이뿐입니다. 서로 이 게임 안에서 서로 놀다 보면 이런 모든 소식에 대해서 다들 너무 지당하게 아실 날이 옵니다. 제가 구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약 얘기로 끝낼게요. 구약에 에레미아에 여호와가 에레미아라는 예언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만 지키면 천국 보내주겠다는 구약은 이미 훼손됐다. 신약의 시대를 내가 열 것이다. 그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의 마음에 임하여 자 신약시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수의 사제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냥 임해버려요. 예언자를 통해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임해서 누구나 마음에 성령이 임해 가지고 내면에서 율법이 터져 나오게 만들 거고 이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을 알아란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너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떠세요? 이게 예수님이 열고 싶었던 신약시대예요. 사실 예수님이 신약시대라는 건 그랜드 오픈 시대예요. 예수님이 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랜드 오픈 일단 한다 라고 막 지르신 거예요. 이제 시작한다 곧 온다 그러니까 온다. 이미 왔는데 앞으로 더 와야 된다. 지금 왜? 접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네라도 꼭 해서 땅끝까지 다 접속시켜라. 사실 그때 이미 시작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랜드 오픈 선언 된 거예요. 지구적으로. 우리가 그 기념하려고 BC AD 딱 역사에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AD가 이미 그랜드 오픈 된 지 2000년 된 거예요. 저희가 재오픈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야 물질적 인프라가 깔려 있어서 이제야 오픈이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작업 이어받아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 이미 선언이 됐어요. 아까 읽어드리는 산상순이 그때 선포하신 겁니다. 바리세파보다 아는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양신 때문에 차마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가진 거 없이 사는 그대들이여 천국으로 오라. 여기서 그대들 충만해지리라. 레벨업. 너희가 더 레벨업하리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이 땅도 더 나아지지 않죠. 헬조선에서 이게 선포되어야 되고 다 같이 즐기시고 이게 성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